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큰 피즈 스피너 놀이기구지 좋아 이걸로 돈을 벌어보자고 흐흐흐흐 조조조조조 엠 여보 예 요르는 뭐한데? 봉수랑 모르겠어요 나도 놀고 있겠지 아이 근데 이거 저번에 요르가 사달라 해도 이거 피즈 스피너 아니냐 여보 맞네 요르가 뭐 요즘에는 썩 갖고 놀질 않네 장난감 사줘도 의미가 없다니까 한 일주일에 갔나 모르겠네 아빠 아 왜 나 심심해 놀아줘 어 으음 야 요르야 아아 너 한참 피즈 스피너 가지고 놀았잖아 가지고 놀아 피즈 스피너 저기있네 심심하면 아 싫어 이제 보기만 해도 몸몸에 지금 소름이 돌아. 너무 재미없어. 질렸다고. 왜 재미없어. 아빠하고 가지고 돌아가 볼게. 아 보기만 해도 나 진짜 너무 싫어. 야 벌써 질려버린 거야. 아 너무 질렸어. 아빠가 놀아줘. 안 돼. 아빠는 오늘 쉬는 날에 피곤하단 말이야. 아 쉬는 날에 놀아줘야지. 여보가 놀아줘. 아 됐어. 아 요리야 그냥. 아 오빠 봄수랑 놀아 봄수랑. 엄마 아빠 귀찮게 하지 말고. 아 요리야 그러면 아빠가 핸드폰 줄게. 핸드폰 게임해라. 아 싫어 재미없다고. 그치 재미없겠지. 아빠 아빠 그때 네가 50만원 결제했잖아. 아빠 했는데. 아무튼 놀아줘. 심심해. 에이 BSP는 아빠가 잔뜩 사줬는데 벌써 질려버린 거야. 재미없어 그런거 아빠나 가지러 그래. 아니 그럼 바둑. 바둑이 산책이나 갔다 와. 바둑이 산책. 아니 바둑이가 오늘 산책하기 싫대. 아까 얘기했어. 그래 왔어. 그래 왔어. 뭐야? 왜그래? 왜그래? 밖에 빨리 말을 해 왜그래? 빨리 말을 해 밖에 밖에 UFO 지구를 침공하기 위해서 UFO가 나타났어요 UFO가 보면서 너 어디 갔다 오는거야 근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UFO가 앞에 떠는 데 빨리 UFO 도망쳐 너 친구들이랑 UFO UFO 놀이 했구나 외계인 놀이 했구나? 야 진짜 진짜 UFO라니까 UFO져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빨리 아 근데 봉투에 너 친구가 없잖아 누구랑 논거야 누구랑 논거야 너 나는 봉투가 아니 진짜 밖에 외계인이 있다니까 밖에 외계인이 있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빠 놀러가자 얼마 아심쇼면 얘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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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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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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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어어어어어 으아어어어 유예뽀 유예뽀 물러가라 지구에서 저게 뭐야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지구에서 물러가라 유예뽀 이거 뭐야 요 무서워 죽겠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아 외계엘이다 초록색 외곘이다 여기 저게 뭐냐구요 both 바로 지금 제압에 3,000원씩만 내주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해외에서 직수입한 초대형 피젠스피너 놀이기구입니다. 이럴수가 초대형 피젠스피너 놀이기구여? 어이 잘된대 때마치 우리 애들이 피젠스피너 가지고 노는거 진려했는데 아이 그러면은 야 애들아 니네만 타 그러면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는 구경할게 안돼 안돼 같이 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우리 같이 우주로 날아가자 아저씨 그러면 저희 4명 탈게요 4명 아 4명이요? 네 어 일단 어른 2분은 3,000원 그리고 애들 2명은 7만원입니다. 아아 애들 2명이 7만원이라고요? 예예예 왜 애들이 비싼거죠?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건 애들이 좋아했어 그렇게 야 올라가지마 봄수 돈 내고놔 아 저기 아저씨 이거 안전한거 맞나요 근데? 어 첫 손님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애들아 이거 위험하대 뭐? 위험하냐 어디? 아니야 아니야 안위험해 애들아 타 타 이거 안전한거 맞죠? 아이 그 그럴걸요? 예 그래 아 이비 탔어 나도 탔어 야아 아예 높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오오오오오ㅂ 아저씨? 아저씨 근데 이거 안전벨트가 없는데 안전한거 맞아요? 아마? 예 아마 맞을겁니다 아마라니? 어? 맞대 맞대 아빠 맞대 맞아요 절대적인게 없거든요 좀 무서울거 같은데 이거 자 그러면은 신나고 재미있는 피젯스피너 놀이기구 자아 돌아갑니다 어허러러 체력 Entry anger 요리가 재밌니? 어 돌아요 아 더 빨리 오빠 달려 해야지 있어 위험해 아이 더 빨리 아아 fan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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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야 도라야 야야야야 더 빨리 어지러워 그만해 그만해 더 빨리 더 빨리 야 공중에 난다 공중에 난다 날아간다 공수야 여러분 안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도라야 되게 빨리 논다 이거 죽겠다 도라야 도라야 제가 조작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저씨 예? 저 날아갔어요 아 안전하시네 역시 안전해 야야 어지러워 죽겠네 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야 나 너무 무서워 아 아 아 보이지가 죄송하지만 영어로 써있어서 못멈추겠어요 아저씨 빨리 멈춰줘요 스탑 누르러요 스탑 아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아니 재미있는걸 떠나서 이거는 사람 죽겠는데요 친구일거야 친구 친구라니 근데 봉수는 어디갔지 여보? 봉수 아까 날아갔는데 어디갔어? 와 봉수 야 봉수야 봉수야 어디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봉수야 아니 봉수야 봉수야 너 다리 잃은거니?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저 아저씨가 아저씨 저희 아들이 다쳤잖아요 어떻게 하실거에요 저는 분명 그럴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되겠네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네 아저씨 안되겠네 나한테 좀 맞아 봐야겠네 안돼 안돼 아 이거 안전벨트도 없고 말이야 어 이거 안되겠어 여보 핸드폰 줘봐 이거 신고해야겠어 이거 내다리를 가 내다리 내놔 내다리 내놔 내다리 내놔 저기 경찰서죠 여기 이상한 누리기구가 있어요 안 돼 안 돼 내다리 내놔 아저씨 잘가요 내다리 내놔 안 돼 저 집안이랑 엿기면 되는일이 없어 나이 하하하하 하하하하